음악 오래 지속되는 아름다움, 주식회사 KPT의 론지 화장품을 소개합니다. 주식회사 KPT는 세계 최초의 구슬형 에멀전 펄 화장품 원료를 개발한 기업으로 자체 공정기술을 기반으로 유동층 시스템 기술, 에멀전 펄 기술, 바이오 컨버전 기술 등을 토대로 화장품 소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특허와 독보적 기술력으로 국내 유수의 대기업을 비롯해 해외 화장품 제조업체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KPT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킨케어 전문 브랜드 론지를 선보였는데요. 화장품 본질에 집중하여 피부 친화적이며 효능을 극대화하는 화장품 브랜드입니다. 먼저 스타폼 홍삼 세안제부터 살펴볼게요. 항산화 효능을 가진 홍삼 파우더 10% 및 식물 효소 성분이 함유된 제품입니다. 파우더 제형으로 정제수 없이 유효성분 그대로 농축하여 담았고, 방부제, 색소, 합성 계면활성제가 없는 제품입니다. 특허받은 그레니얼 가공기법으로 파우더 입자가 조밀하고 부드러워 저자극 딥클렌징을 도와주며, 약산성 pH 5.9로 자연스러운 피부 턴오버를 유도합니다. 인텐시브 비트시 앰플 세럼은 더블코어 쉘 안정화 기술을 통해 파우더 타입의 비타민 C 캡슐로 산화 방지 효과와 더불어 제품을 이중 용기 구조에 담아 사용 직전 펌핑하여 비타민 파우더와 세럼이 혼합되는 방식으로 비타민을 피부에 안정적으로 흡수시켜줍니다. 일주일에 한 병씩 5주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상품인데요. 미백 주름 개선 집중 케어를 도와드립니다. 리페어 스킨백 캡슐 크림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진 플러린 성분이 함유된 고보습 고영양 제품입니다. 진주를 닮은 캡슐 제형은 크림 속 유효성분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론지의 핵심 기술로 건조하고 푸석한 피부를 촘촘하고 탄력있게 가꿔줍니다.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한두 개 캡슐을 으깨, 피부결을 따라 부드럽게 롤링합니다. 기적의 일주일 고보습 진정 크림으로 불려지는 시카 세라 크림입니다. 보습 진정, 피부 장벽 강화의 트리플 케어 제품입니다. 병풀 추출물 68% 베이스의 시카 포뮬러와 피부 장벽 성분 세라마이드 복합체 캡슐이 피부 장벽을 강화해줍니다. 판테놀 함유로 수분을 끌어당겨 주요 진정 성분을 잡아주는 효과를 가집니다. 피부에 좋은 성분을 그대로 피부에 전달해주는 기술의 집약체. 피부 본연의 아름다움을 지켜주는 론지 화장품을 만나보세요.